이번에 반학수에서 바다영어장 전용낚싯대회가 2시간 됐습니다. 수도권 인근에 바다영어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인접성 좋고 오면은 조가에 대해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바다영어장 전용대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갯바이대로 대신을 했었는데 저희 반학수에서 이번에 알파레온이라는 바다영어장 전용대를 만들었는데 이 특징은 기본적으로 갯바이대에 비해서 상당히 강도나 감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바다영어장에서 낚시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포인트에다가 정확하게 정토하는 능력 그리고 먼거리를 원토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나노핏스 저희 반학수의 아주 특징적인 기술이죠. 나노핏스 원단이 적용이 되어있는데 사실은 바다영어장 전용대가 그렇게 비싼 낚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나노핏스 원단이 적용되어 있고요. 이거 옆에 보시면은 이 레진에 대한 부분들이 M3 레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적인 갯바이대 보다 강도가 20% 상상이 됐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이냐 멀리 던지시려고 하면은 세게 던지시잖아요. 세게 던지실 때 보통 가이드의 주름이 심해지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또 가이드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E-M 가이드가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끝에 이렇게 라인 걸림이 방지가 되어있는 E-M 가이드가 적용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징은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 닐시트 자체도 카본으로 되어있거든요. 카본으로 되어있어서 전체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서 하루종일 낚시를 하셔도 피로감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다 양어장 전용대가 출시됐으니까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